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오늘은요, 1930년대 국내 민족운동에 대한 개념 보충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55번 학습지고요, 교과서는 205에서 207쪽에 부당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본격적 내용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틀을 한번 정리하고 이걸 도대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네, 시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시기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일제강점기는 크게 몇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죠? 네,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죠.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렇게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10년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시기별로 일본의 통치 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내용 배울 때 제일 먼저 뭐하고 내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이 전체에서,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인가 시기 파악하고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그 해당하는 시기, 일본의 식민지배 일본의 식민지배 방법에 대해서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기 일본이 정치경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배웠어요. 그럼 그 다음 뭐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 시기 그러한 일본의 정치경제적인 식민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 독립운동을 했느냐 우리 민족의 저항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시기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치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했는가를 보고 그 시기 그러한 일본의 정치경제적인 식민지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느냐 그 시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국내 국외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시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시기로 넘어가야겠죠. 시기가 넘어간다는 건 뭐가 변한다는 거야? 해당 시기 일본의 통치방법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시기가 넘어간다는 건 일본의 통치방법이 변한다는 거잖아. 왜 변하느냐? 변하는 이유 이걸 이제 뭐랑 연결해서? 국제정세랑 연결해서 일본의 통치방법이 시기별로 변하는 이유는 세계사적 국제정세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틀에 맞춰 정리를 해보면 우린 지금 시기로 어느 시기 공부하고 있죠? 네, 드디어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1930년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음, 30, 40년대라는 시기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치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했는가? 30, 40년대 일본의 친민지배를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30, 40년대 일본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나요? 정치적으로는 무슨 정책? 그렇죠. 우리 민족을 일본의 침략전쟁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우리의 민족 개념을 말살하고 여기에 이제 나는 일본인이다 천황피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관념을 집어넣는 민족 말살 정책 황국신민화,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이런 것도 배웠어요. 그럼 경제적으로는요? 그렇죠. 무슨 정책? 병참기지화 정책 한반도를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한 군수물자 생산기지로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었죠. 이렇게 일본의 30, 40년대 정치적으로는 민족 말살 정책 경제적으로는 병참기지화 정책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뭘 공부할 차례일까? 우리가 30, 40년대 일본이 우리 어떻게 지배하는가 배웠으니까 이제 뭐 볼 차례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30, 40년대라는 시기 이러한 일본의 정치경제적인 민족 말살 병참기지화 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이느냐 30, 40년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살펴볼 건데 이걸 이제 국내 국여로 나눠봐야 되잖아요. 이번 시간은 우선 이 국내 우리가 30, 40년대 국내에서 어떻게 일본에게 저항이느냐 30, 40년대 국내 민족운동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 뭘 공부한다고요? 네, 30, 4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와서 이제 내용을 볼 건데 어, 여러분 30, 40년대라는 국내 민족운동 우리가 이제 20년대랑 이어지는 거니까 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떠올려볼까요? 20년대 어떤 일이 있었죠? 1, 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은 무슨 주의? 무슨 주의를 중심으로 선계돼? 그렇죠. 실력을 중시하던 민족주의와 평등을 중시하던 사회주의 이렇게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나뉘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죠. 여다가 이제 민족주의는 뭐 실력양성운동 교육의 밀립대학 설립운동 산단의 물산장료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력양성운동을 하고요. 사회주의는 노동자랑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주자군가를 일본을 몰아내야 한다. 노동, 농민운동 이렇게 각각 전개를 하고 있어요. 여다가 어떻게 됐죠? 사회주의는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 위기에 빠지고 민족주의는 일본의 문화통치 분열과 이간책을 통해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일본의 친민지배를 받아들이고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본과 타협해서 자친화하자는 배신자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독립을 포기하자는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남아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이 일본의 탄압으로 위기에 빠진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을 합치자. 이게 바로 뭐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연합 민족유일당운동이죠. 그 민족유일당운동의 그 시발점이 된 게 육심만세운동이고 그리고 정우의 선언 조선민흥의 정우의 선언 등을 거쳐서 결국 뭐가 만들어져요? 민족유일당운동이었던 단체의 최종결 민족유일당운동의 최종 결과물인 신간회가 만들어지죠. 근데 결국 신간회는 어떻게 돼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신간회는 해소됩니다. 근데 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게 20년도인데 해소된 게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게 딱 30년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30, 40년대의 국내 민족운동은 이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 여기서 갈라져서 나온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각각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자 민족주의는 실력 사회주의는 평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에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에 여러분 민족주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움직이냐 결국 그들 본연의 색깔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펴드릴게요. 자 민족주의는 농촌에 집중을 합니다. 당시 농촌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10년대 토지조사업 20년대 한미중식계획 30, 40년대는 병참기지마정책 남년부경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농촌이 힘들었잖아.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들은 농촌을 살려야겠다 하고 농촌으로 갑니다. 근데 이 실력을 중시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보기에 우리 농촌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이유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이유가 뭐 때문일까 정말 이렇게 방금 제가 말한 그런 구조적인 무슨 때문일까 아니야 민족주의가 보기에는 민족주의 뭘 강조한다겠죠 실력을 강조한다겠죠 실력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농촌 농민들이 가난하고 힘든 이유는 우리 농민들에게 뭐가 부족해서야 실력이 부족해서에요 그래서 실력이 부족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고 힘들다는 거야 그럼 농민들을 농촌을 잘 맞고 잘 살게 해주려면 이 농촌에게 농민들에게 뭘 길러줘야 돼요 실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농촌 무슨 운동이에요 개몽운동이 나오는 거예요 농촌 개몽운동 여기서 이 개몽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우친다 라는 거예요 농촌 개몽운동 근데 얘들아 그리고 실력을 실력을 키운다는 거는 뭘 시킨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킨다는 거잖아 얘들아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거면 최소한 뭔 알아야 돼요 그죠 읽고 쓸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농민들이 읽고 쓸 줄도 모르니까 이 농촌 개몽운동을 통해서 뭐에 일단 집중을 해요 그죠 문맹퇴치 문맹퇴치 기본적인 생활개선 특히 문맹퇴치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이 민족주의가 하는 농촌 개몽운동 이 문맹퇴치운동 이걸 또 누가 도와줘요 농민들이 글을 많이 읽고 쓰면 신문을 더 많이 읽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민족일보 20년대 문화통치에서 일본이 일정 부분에 그런 언론조판 집회 결산을 허락하면서 20년대에 만들어진 우리 민족일보인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이 농촌 개몽운동 문맹퇴치운동을 함께하죠 조선일보가 뭐했죠 아는 것임 배워야 산다 문자 보급운동 동아일보는요 배우자 가르치자 다같이 분하로드 시문의 상록세 배경이 되기도 하는 분하로드 운동 이런게 나오는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그때 저번에 20년대 국내 민족운동 공부할 때 민족주의가 이제 실력양성운동 교육의 밀립대학설립운동 산업의 물산정류운동 이런것들을 한다라고 하고서요 농촌 개몽운동도 같이 설명을 했죠 정확히 말하면 이런거야 민족주의가 이제 실력양성운동 교육의 밀립대학설립운동 산업의 물산정류운동을 하다가 이제 사회주의랑 함께 신간회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에 이 농촌 개몽운동 이런걸 다시 넘어간다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놓으시면은 편합니다 자 아무튼 이 농촌 개몽운동 신문사들과 함께 문맹퇴치운동에 집중을 합니다 자 근데 사회주의는 이런 민족주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죠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 우리 농촌이 농민들이 우리나라 민중들이 가난하고 힘든 이유가 우리가 실력이 노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거든요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되는데 이 평등하지 않는 이유는 몇몇 지주와 자본가들이 우리 노동자 농민들에게 돌아올 돈과 토지를 자본과 토지를 독점하고 있어서다 이거 어떻게 한다 이 지주자본가를 물리치고 그들이 독점하고 있는 돈과 자본과 토지를 우리 민중들이 나눠가져야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주자본가를 타도하기 위해서 타도해서 노동자 농민들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 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지주자본가를 보호해주는 건 일본이잖아 결국에 일본을 무너뜨리자 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다만 20년대와 30,80년대의 사회주의운동의 차이점이라면 20년대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투쟁에 집중을 했어요 월급 올려주세요 소장료 낮춰주세요 같은 먹고 사는 경제적인 생존권 투쟁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30,80년대 보니까 일본이 무슨 정책을 시행해요 민족 말살 정책 병참기지화 정책 아예 지금 우리 민족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목순의 끝판왕 결국 이런 불평등한 구조 식민지배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저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야겠다 이래서 30,80년대 들어오면 본격적인 정치적인 항일투쟁에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치안유지법도 원인이 되긴 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30,40년대 민족주의 사회주의에 이런 활동에 관해서 일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20년대처럼 민족주의는 적당히 이간질하고 사회주의는 힘으로 찍어 누르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가식을 떨 때도 착한 척하는 것도 본인이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거라고 일본은 지금 30,40년대에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왜 일본이 지금 뭐하고 있죠 전쟁 중이잖아 그래서 일본이 30,40년대에는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그냥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30,40년대 보면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로 전향을 해요 일본이 워낙 잘 나갔으니까 그때 일본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폐망의 기운이 깃든 거는 40년대에 44년 그때부터야 44년 그때부터야 그전까지 일본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있는 나라였어 우길 승천하고 있었다고 일본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전향을 했어 일본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정말 알짜백이 진짜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탄압 말고는 답이 없는 거야 자 근데 이런 탄압에 맞서서 우리 알짜백이만 나면 민족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굴복했을까 굴복하지 않습니다 둘 다 너희가 우리를 찍어 누른다면 우린 끝까지 숨어서라도 싸우겠다 해서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다시 10년대처럼 비밀결사 형태로 돌아가요 10년대도 비밀결사 특히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야간학교를 만들어서 밤에 몰래 이렇게 노동자 농민들을 불러모아 우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실력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깨부치고요 사회주의자들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비합법적 혁명조합 말 그대로 비합법 너희 일본이 만든 그 합법의 테두리를 우리는 벗어나서라도 혁명을 위해 싸우겠다 비합법적 혁명조합 또는 이거를 혁명적 노동농민운동 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혁명적 노동농민운동 한마디로 지하조직화 되어서 일본과 싸우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10년대처럼 비밀결사 형태로 투쟁하던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건국동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 만든 거냐 여운형 중요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서 어 만든 거야 국내에 흩어져있던 민족주의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여운형을 중심으로 국내에 흩어져있던 민족주의 사회주의자들을 하나로 모은 이 민족유일당운동의 단체가 바로 이 조선건국동맹 입니다 만들어진 이유는 말 그대로 뭘 준비하자 건국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일본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누가 봐도 일본의 폐망이 확실해지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면 그 뒷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망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일본 망했네 독립이다 개꿀 이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일본을 무너뜨린 영국 미국 소련 이런 연합군들이 우리의 독립을 인정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망한 이후에 뒷일을 건국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건국동맹이야 그리고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거야 그래서 이 건국동맹이 본격적인 건국을 준비해야겠다 이래서 광복 이후의 조직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정도의 틀만 잡아놓으면 돼요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는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0년대의 국내 민족운동은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 이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각각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느냐 그리고 이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광복 직전에 영영이 중심이 되어서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하나가 되어서 민족유일당운동단체인 건국을 준비하는 건국동맹을 만들었고 이게 광복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포대 포인트를 잡아놓으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이게 이렇게 심플하게 끝나는 이유는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 이 30년대 국내 민족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무슨 운동 민족문화수호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수호 지키자 무엇을 지키자 우리의 민족의 문화를 지키자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민족문화를 지키자는 이야기가 나와 이거는 일본의 식민통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30년대 일본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우리의 민족 개념을 말팔하려내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는 조선이다 나는 민족 개념을 지워버리려는 무슨 정책을 하고 있어요 민족말살 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의 민족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전쟁에 끌고 가기 위해 나는 우리 조선인이라는 민족 개념을 지우고 일본인이라는 기념을 넣기 위해 어떻게 했죠 우리의 민족문화를 빼앗아 갔죠 어떻게 그렇죠 우리의 민족문화를 구성하는 우리의 말 글 언어 역사 이런 것들을 일본이 지금 다 지워버리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이런 민족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 글 언어 역사 같은 우리의 민족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야 말살될 위기에 처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민족말살 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언어 역사 우리의 민족의 문화를 지키자 라고 나온 거야 38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민족말살 정책으로부터 우리의 민족문화를 지키자고 하는 이 민족문화 수호운동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아야 돼요 자 이 민족문화 수호운동은 여러분들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 약간 민족의 문화를 구성하는 게 언어와 역사라고 했죠 첫 번째는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훼손하느냐 빼앗냐 짓밟느냐 일본의 언어 역사에 대한 침략을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지키려는 움직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역사부터 볼게요 우리 역사시간이니까 자 일본은 여러분 우리 역사를 비틉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해요 자 식민사관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얘들아 우리 조선은 일본 입장에서는 식민지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사관 뜻은 일본이 우리 식민지 조선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사 역사를 관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그게 이제 식민사관인데 어떻게 볼까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비틀어버립니다 어떻게 비틀어버릴까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당연히 안 좋은 쪽으로 비틀어요 자 여러분 일본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일본이 우리 역사를 비틀어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야 얘들아 너희 조선인들은 정말 찌질하고 열등하고 못난 민족이야 너희는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혼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찌질하고 열등한 민족이야 라고 우리는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 조선의 기본 전제고 말하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럼 일본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짓밟을까 왜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를 찌질하고 열등한 민족이라고 깔아 뭉개할까요 이걸 통해서 일본은 우리한테 열등감을 짐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민족의식을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왜 그냥 봐봐요 이렇게 일본이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의식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이 빠지게 되면 우리 술을 어떻게 생각해 맞아 일본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조선징 진짜 찌질하고 열등한 못난 민족이야 우린 망할 수밖에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민족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지금의 현실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하고 있다는 이 현실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찌질한 민족을 일본이 식민지한 테두리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린 미국 영국 러시아 같은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민지배 저항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일본 같은 위대한 나라가 우리 같은 못난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려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야 일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대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이 침략하고 식민지배하는 걸 정당화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못난 민족이니까 저항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이 무엇을 노력을 할까 나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 나은 현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을 할까요 안 하죠 뭐 하랍니까 나 내추 이렇게 태어났는데 난 못난 애인데 노력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식민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로 일본이 말한 건 타율성론이에요 타율성론 자 이 타율성론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되면 개념어를 정확히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타율성론의 핵심 개념은 이 타율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타율의 뜻이 뭐냐 타율의 이거 반대말을 알면 확 들어올 거야 타율의 반대말이 자율이에요 자율의 뜻이 뭐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걸 우리가 자율이라 그래 그럼 타율의 뜻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못하고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 억지로 타율적으로 이리저리 휘둘린다는 거야 일본은 지금 우리 역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말합니다 너희 한국은 스스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발전이라는 게 불가능한 나라다 너희는 스스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발전을 할 수 없는 나라다 너희는 그저 주변 민족에게 이리저리 주변 민족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타율적으로 휘둘리는 나라다 너희는 언젠간 이 주변 나라들에게 휘둘리다가 잡아먹힐 운명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휘둘리냐 일본은 말해요 너희 한국은 반도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해양국가인 일본 혹은 대량 대륙국가인 중국 이들을 의해서 끊임없이 타율적으로 휘둘리고 자율적 주체적인 발전을 못하다가 언젠가는 일본 아니면 중국한테 지배당할 운명이었다는 거야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누가 너희를 지배했다 우리 일본이 너희를 지배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타율성론이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정체성론입니다 정체성론 자 여기서 정체성론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이 정체예요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니 정체가 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그런 말 쓰죠 차량이 고속도로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쓰는 정체예요 정체의 뜻이 뭐죠? 그렇죠 제자리에 가만히 멈춰있는 걸 정체라고 합니다 일본은 말해요 너희 역사는 시간은 수천여 동안 흘러왔지만 단곤 조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바래 고려 조선 이렇게 수천년의 시간은 흘렀지만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너희 역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보 발전하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정체되어 있다 너희 역사는 발전이라고는 진보라고는 일도 없이 그저 제자리에 가만히 멈춰서 정체되어 있는 그게 너희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정체되어 있다는 건데 어디 정체되어 있다는 거냐 당시 역사를 시기 구분이 3단계로 우리가 시기를 구분하거든요 서양 애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3단계로 시기를 구분할 때 일본은 말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어디에 정체되어 있다 1단계인 고대에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본의 말대로 우리가 1단계인 이 고대에 가만히 정체되어 있다면 그 말인즉슨 우리 역사에는 이 두 번째 단계인 중세가 있다 없다 그래 없다는 거야 우린 고대에 정체되어 있으니까 우린 두 번째 단계인 중세까지 발전을 못했다는 거야 우리 역사에는 중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인즉슨 우리가 2단계인 중세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고대 정체되어 있다는 말인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마지막 단계인 3단계인 근대까지 갈 수 있다 없다 근대와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니 2단계도 못 간 애들이 중세를 못 갔는데 어떻게 근대까지가 그죠 지금 일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근대까지 갈 가능성이 일절 없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역사가 뭐하다 고대에 정체되어 있다 우리는 그 고대에 정체되어 있으니까 중세로 발전했다 못했다 못했다 우리 역사에 중세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우리는 스스로 근대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말합니다 너희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 위대한 일본이 너희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식민지로 삼아서 너희를 근대화시켜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식민지배가 우리의 뭐에 도움이 되었다 3단계인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일본을 원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고대에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이걸 일본이 지금 근대까지 버스 태워준 거 아니야 우리도 고마워해야죠 이게 일본 뿐만 아니라 당시 서양 제국주의사대로 올렸어 얘들아 결국 이 근대화 이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 근대화를 이룬 나라는 몇몇 안 돼요 결국 서양의 제국주의 뭐 미국 일본 정도밖에 몇몇 나라밖에 안 돼 이런 제국주의 나라들이 전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잖아 좀 발전이 느린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말한 거야 어차피 너희는 근대화 못하는 나라야 너희 힘으로 무슨 놈의 자본주의 산업혁명이야 너희 근대로 발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너희를 식민지로 삼아서 너희를 근대화로 만들어주었다 그러니까 고마워해야지 라는 논리인 거야 일본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하느냐 일본은 말합니다 야 그리고 너희 그거 아니? 너희 한국인들은 DNA 피를 딱 뽑아가지고 유전자를 딱 검색을 하면은 우리 DNA 속에 유전자 속에는 당파라고 하는 DNA가 숨어져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당파라는 DNA가 뭐냐면 서로 만나기만 하면 단결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그저 분열 파벌 편가르기 저기 좀 이동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하는 거 그런 게 너희 몸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당파라는 거예요 열무치면은 저격글 올리고 우리 친구가 크크 누구 말하는 거인? 패매해 이러고 저격글 올리고 와드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분열 파벌 편가르기하는 그런 게 우리 몸속에 유전적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이간지라고 저격글 올리고 그게 바로 뭐야? 당파성론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당파라고 하는 이런 분열하는 DNA가 조선시대에 꽃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가장 우리나라 역사에서 짓밟은 게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왜 그럴까? 물론 모든 걸 다 짓밟긴 했지만 결국 일본이 결국 일본이 최종적으로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야? 조선이잖아 그러니까 그 일본이 무너뜨린 조선이 최대한 못나고 찌질한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야지만 그런 일본을 무너뜨리고 식민지배하는 일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조선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안 좋잖아 일본이 상당수 만들어온 이미지가 되게 많아요 당장 여러분 고구려랑 조선 중에서 어디 가도 좋아요? 당연히 고구려가 더 좋다고 말할 거야 광개토대한 장수상 얼마나 멋있어 조선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그저 일본에게 저 터져 중국한테 저 터져 4대 나이 이런 이미지잖아요 여러분들 잘못해 일본이 뭐라 말하냐 너희 조선의 역사라는 건 500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양반유한 놈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서로 당을 만들고 분열해서 당을 만들고 쟁 싸음박질을 말하는 게 니네 역사야 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작년에 중학교 때 그 조선 2학년 때죠 조선시대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야 사림이 훈구를 물리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당을 나누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서로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막 나오잖아 여러분 여기서 왔더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일본이 그 말하는 거야 봐라 결국은 니네 역사라는 거 양반놈들이 분열해가지고 당 만들고 싸움박질 만하는 이 당쟁이 너희 역사다 그러니까 너희가 망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거 먼저 반박을 할게요 이 말은 올바르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당을 나누는 게 이상한 건가요 그런지 치면 지금 대한민국도 막장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얼마나 그런 정당이 있어 얘들아 얘들아 정당을 왜 나누죠 왜 하나의 정당으로 나라 안다스리고 왜 정치인들이 다양한 정당을 나누고 있죠 사람은 뭐가 다르니까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관념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양하니까 본인과 같은 정치적인 이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에서 자신들의 관념과 생각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그 다양한 의견들이 건강하게 토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잖아요 여러분들 조선도 마찬가지야 조선도 양반들이 당을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붕당이라고 그래요 그걸 만든 이유는 싸우겠다는 게 아니야 왜 생각이 다르니까 조선은 어떤 생각에 따라 당을 나누었냐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이념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 가잖아요 붕당은 바로 그거야 학문적인 이념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양반들이 당을 나눈 거예요 너는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학문적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니 나랑 같은 생각이구나 하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학문적 정치적 관념에 따라서 양반들이 당을 만든 거야 그리고 다양한 정당들이 본인들의 학문적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이 붕당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건강하게 교환되는 이게 바로 조선을 끌고 간 원동력이 되는 붕당정치입니다 조선이 무너진 이유는 붕당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붕당정치 조선을 끌고 간 원동력이에요 다양한 그런 학문적 정치적 이념 그럼 조선이 무너진 이유는 이 붕당정치가 무너진 거야 얘들아 음 알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정당의 의견들이 교환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양한 정당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정당의 하나의 당의 의견이 나라를 끌고 가는 붕당정치의 변질 일당전제화가 나오죠 노론 일당전제화가 나오잖아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의 정당도 아니야 하나의 가문의 의견이 모든 걸 결정하는 세도정치 안동김치 풍양조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세도정치가 나라를 말아먹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음 그러니까 붕당정치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 이런 것들 일본의 역사 왜곡 당쟁이 아니라 우리는 붕당정치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자 이런 타율성론 정체성론 식민지 근대화론 낭박성론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연구하는 기구가 바로 뭐냐면 조선사 편수회라는 거예요 조선사 편수회 그리고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런 식민사관을 전문적으로 책으로 편했는데 그게 바로 조선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에 조선이 들어간다고 이걸 좀 이따 배울 민족문화수호운동 거기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조선사 편수회랑 조선사는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만든 기구고 서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본의 식민사관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역사를 지켰느냐 우리 역사를 지키는 움직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지키기 자 우리 역사를 지키려는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돼요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선 얘들아 각각의 사학이 어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목이 너무 아파서 물 잠깐 마셨어요 여러분 한숨 돌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 역사를 지키려는 움직임은 이렇게 크게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 나누시는데 각각의 사학의 기본적인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각각의 사학의 대표적인 역사학자들은 누구고 이 역사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놔야 돼 이게 자료로 나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민족주의사 여러분 선생님이 땡땡주의라는 게 나오면 그건 뭘 중시한다는 거였죠 이 앞에 있는 땡땡을 중시한다는 거죠 민족주의사학은 말 그대로 뭘 중시하는 거야 우리 민족을 중시하는 겁니다 민족주의사학은 식민사관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온 거야 식민사관의 기본 전제가 뭐야 너희 조선은 찌질하고 열등한 민족이야 너희 조선인들은 정말 찌질하고 열등한 혼자임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못난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 우리 일본 위대한 일본이 너희를 식민지배하는 걸 저항하면 돼 안 돼 안 돼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런 우리를 못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려서 우리를 못난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식민사관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거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죠 말하는 거죠 무슨 소리 우리 조선은 우리 조선 민족은 너희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열등한 찌질한 민족이 아니야 우리 조선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우린 절대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할 만큼 열등한 민족이 아니야 라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야 음 종이 쳤네요 자존감이 올라가야 이 현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뭐 할 수 있죠 저항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인데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해야 되지 하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거잖아 음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은 독립운동을 위해 나온 거예요 특징 역사의 주 역사발전의 주체를 누구라고 하고 있다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역사를 했어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고 싶은 거야 자긍심 민족의식 애국심 이렇게 우리의 민족의식을 팍팍팍 키워주고 싶은 거야 이걸 통해서 독립운동 우리는 절대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할 만한 민족이 아니니까 일본과 싸워야 한다 라는 이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토대 어 이걸 만들어주고 싶은 게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여기도 제가 뜻풀이 해놨죠 자 이런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두 분 계신데 누구냐 바로 신채호와 박은식입니다 자 신채호 선생님은 여러분들 어느 분을 주로 연구했냐 우리 자긍심을 끌어올리기에 우리 여러분들 자존감을 딱 세워주기 위해 약간 그 두유노 BTS 이런 것처럼 약간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야 가슴 웅장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깨 힘들어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죠 주로 주로 고대 있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의 고대사를 연구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우리 고대사를 연구하다 보니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단군 조선부터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고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고대부터 내어주는 전투민족의 DNA 난가서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의 핏속에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속에는 이 난가서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 난가가 뭐냐면 화랑정신을 말합니다 화랑의 정신 우리 화랑정신 알잖아요 임전보태 적인을 만나면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화랑정신 이게 우리 민족의 DNA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거 화랑만 말하는 건 아니고 단군 조선부터 고구려의 개만무사 백제의 싸우라비 등등 고구려의 조이선인 백제의 싸우라비 등등 이렇게 다시 말할게요 이 난가서상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화랑의 정신인데 꼭 화랑만 말하는 건 아니고 단군 조선 고구려의 조이선인 백제의 싸우라비 이런 식으로 고대부터 우리 민족 속에 내려온 전투민족의 DNA라는 거야 이런 우리는 우리 민족은 이 난가서상을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외적에 쳐들어올 때 끊임없이 싸워왔고 나라를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난가서상 신체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흰정호 선생님이 책을 쓰는데 처음 듣는 게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써요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세종대왕 그 조선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민족의 국가를 나타내는 보통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우리 민족의 상 오래된 고 옛날 역사라는 거야 조선상고사 여기서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역사라고 하는 건 바로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는 나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 역사라는 건 아 우리 민족과 비아 우리 민족이 아닌 타민족 다른 민족 간의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이고 우리 민족은 그런 투쟁의 과정에서 이 전투민족의 DNA 이 난가사상을 통해서 적의 침략을 막아왔고 나라를 지켜왔다 투쟁에서 이겨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조선상고사 신채호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을 쓰세요 조선사 연구초 자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 조선사 연구 죄송합니다 저 똑바로 썼죠 맞아요 조선사 연구초 죄송합니다 자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여러분이 전근대사 시간에 배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있죠 이게 뭐였죠 이자겸이란 역적이 등장을 해서 왕 궁궐이 불타고 금나라의 사대래라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서경파가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한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옛 고구려의 기상에 살아 숨쉬는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 서경으로 수도를 천도 옮기고 칭제 건원하고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바로 세우고 금국을 정발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라고 했던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하지만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어떻게 돼요 그죠 기존의 기족권을 지고 있던 이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파 문물 귀족들에 의해서 진압당하게 되죠 신정은 선생님은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뭐라고 평가했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야말로 우리 조선역사 우리 조선역사의 1천년 내 1천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 중에 제일 있다 사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때 만약에 이게 우리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거야 이때 만약에 이 묘청을 중심으로 한 이 자주적인 고구려의 후예들인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석영파가 이겼더라면 우리 역사가 자주적이고 진취적으로 전개되었을 건데 이때 이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개경파들이 이 4대적인 보수적인 애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때부터 이 나라가 그저 중국한테 고개 숙이는 4대적인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조선역사 1천년 내 제1대 사건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아 이거 조선사대는 고초 신채우구나 하고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단순히 김부식은 나쁜 놈 묘청은 좋은 놈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둘 다 권력을 잡기 위한 거였잖아요 부동산 싸움이야 수도를 어디 둘 거냐 우리 집 앞으로 수도 옮겨 싫어 수도를 우리 집 앞에 둘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거 말고도 신채우 선생님은 단동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또 뭐를 했죠 어떤 책을 썼죠 우리 계양기 사회문활들 공부했죠 역사소설의 주체를 민족으로 삼아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민족주의 사학의 시작을 알린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민족주의 사학의 시작을 알린 책 독사신론 이거를 신채우 선생님이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하게 됐고요 또 김원봉이 만든 그 의열단 그 의열단의 행동지침이 되는 뭐 조선혁명 선언을 썼잖아요 민중직접폭력투쟁 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썼죠 이거 말고도 뭐 있었죠 여러분들 또 무슨 일을 하셨죠 이분이 이거 말고도 그 국민대표회의 기억나죠 임시정부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그 국민대표회의에서 이분이 어디에 속했었죠 창조파 정부를 없애고 새로 만들자 라는 그 창조파에 속하기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인물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박은식 이분은요 여러분들 어디를 연구하냐 우리 근대사를 연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 바뀌고 싶어 새롭게 발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나의 약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부터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의 약점부터 들여다보기 싫지만 나의 문제와 약점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은식은 이 선생님의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 아픔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짜 대단한 민족인데 어? 우리 정말 대단한 민족이 맞는데 그 우리같은 위대한 민족이 대단한 무한한 가능성 가진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느냐 어 그 과정 그것도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가 되었는지 그 아픔도 우리가 솔직하게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 통사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통이에요 통 한국의 통 통찍이 느껴지는 아픈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세도정치부터 흥선대원군 한일경화까지 해서 우리가 어쩌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나 어 국권 침탈의 과정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이 한국 통사를 통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라느냐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망하잖아요 일본의 나라를 떼앗기잖아 그럼 이대로 게임 뭐냐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껍데기인 육체와 속알맹인 정신으로 나눠지듯이 영호로 나눠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비유하자면 사람으로 따지면 육체 껍데기인 육체다 그리고 역사는 그 속의 본질을 담당하는 우리의 소울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 이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라를 빼앗겠다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육체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뭐만 잘 지킨다면 더 중요한 우리의 근본 우리의 정신 우리의 소울 우리의 혼 우리 역사만 잘 간직하고 있다면 언젠가 이 사라진 육체는 국가는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요 국가가 형체라면 육체라면 역사는 뭐라고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이라고요 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지킨다면 역사를 국가를 뭐 할 수 있다 되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통사를 통해서 침략의 역사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국권 침탈의 과정 침략의 역사를 쓰셨고요 그리고 국가는 육체 역사는 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빼앗긴 국가를 되찾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독립운동 하고 있잖아 독립운동의 역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라는 책을 라는 책을 참여한 이 국민대표회의가 실패하고요 임시정부가 침척에 빠져들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임시정부는 음 또로로롱 또로로 임시정부는 이승 국민대표회의가 실패한 이후에 이승만을 탄핵하죠 그리고 이승만을 탄핵한 다음에 2대 대통령이 된 게 박은식이야 그죠 그리고 이 박은식은 2대 대통령이 된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 된 다음에 2차 개헌을 단행하죠 대통령 자리가 문제다 대통령 한 명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몰빵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위임통치청원서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우리가 뭐로 가야 한다 국무령 중심에 국무령 중심에 지도체제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로 가야 한다 라고 2차 개헌을 하신 분이 박은식이죠 이런 것들 내용 연결해 두시고요 자 이런 민족주의 사항은 뭐로 이어지느냐 조선학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조선학운동은 말 그대로 우리 조선의 학문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조선의 학문이 뭐냐 조선의 근본이라면 성리학이잖아 그럼 조선학운동은 성리학을 연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리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게 뭐죠 일상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상생활에 문제가 도움이 안 되는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 후기에 뭐가 등장했죠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자 실학이 나오잖아 그 실학을 연구하는 게 조선학운동이에요 대표적인 실학자가 누가 있죠 다산 정약용 그 정약용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99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이 정약용의 학문과 서적을 정리해서 여유당전서라는 걸 발간하고요 이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뭘 연구하는 거야 실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실학 속에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세기성이라는 게 있다 라고 해서 실학을 연구하는 거야 여러분이 학교될 때 배웠던 농업중심 개혁론 상공업중심의 개혁론 이런 것들은 다 이분들이 연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실학을 연구한 조선학운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문일평 정인봉 문일평 정인보 안재홍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문일평은 조선의 마음 조선심을 강조했고 정인보는 얼을 강조합니다 얘들아 봐봐 이것도 중요한 거야 신채호는 난가사상 박은식은 혼 문일평은 조선심 정인보는 얼 이런 그분들의 개인적인 단어들을 알아두셔야 이렇게 자료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민족주의 사학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사회경제 사학 볼 건데 얘들아 이 사회경제 사학은 내 설명 먼저 들어봐요 사회경제 사학은 어떤 거냐 민족주의 사학이 식민사관의 기본적인 전제를 부정하기 위한 거라면 이 사회경제 사학은 그 식민사관 중에서도 뭘 특히 비판하기 위한 거냐 바로 우리 역사가 고대에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그 정체성론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게 사회경제 사학입니다 자 그러면 정체성론을 어떻게 비판해야 되느냐 얘들아 우리는 알잖아 이 정체성론이라는 거는 말하죠 우리 역사가 고대에 정체되어 있다 그 말은 우리는 중세 2단계인 중세로 발전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금대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정체성론이죠 자 얘들아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이 정체성론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 뭐라고 말을 해야 그러니까 봐봐 논리적으로 정체성론을 비판할 거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 역사는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야죠 우리 역사는 정체되어 있지 않아 뭔 소리야 우리 역사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 진보해왔어 라고 말을 해야죠 그럼 우리 역사가 어디로 발전했다는 걸 말해야 될까 근데 근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말했잖아 결국 그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근대화를 이룬 나라는 제국주의 열강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다 빼앗았으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갔다는 걸 말해야 돼 그래 얘들아 논리적으로 우리는 고대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우리 역사는 2단계인 중세까지 발전했다 우리 형사의 중세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돼 왜 봐봐 우리 역사가 2단계인 중세까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야 가능성을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굳이 너희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식민지배하지 않았어도 우린 이미 2단계인 중세까지 왔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충분히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그치 우리 스스로 충분히 근대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고대를 넘어서 이 중세까지 발전해왔어 우리 이미 중세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근대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야 너희가 우리를 식민지배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요 핵심은 뭐예요 요거죠 중세까지 우리가 갔냐 못 갔냐 우리 역사에 우리 역사가 중세까지 발전했냐 못했냐 우리 역사에 중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중세의 존재 유무가 핵심이라는 거야 이걸 증명해야 돼 그러면 우리 역사에 이 중세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사학을 어떻게 했냐 당시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백남훈이거든요 백남준 아니야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훈 이분이 우리 역사에 중세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끌고 오냐 바로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론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단순히 빨갱이가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시대를 움직이는 굉장히 위대한 학자예요 학문적으로 내가 학술적으로 말하는 거야 마르크스는 이 사회주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유물사관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 유물사관이라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유 오직 유 오직 물 물질 경제만이 물질 경제 경제만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경제 생산력과 생산관계 이 물질적인 생산관계 이 경제만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우리는 역사를 이 물질 경제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따라서 역사의 발전 방향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런 경제를 통해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어떻게 모든 역사는 전세계 모든 나라는 보편적인 이 경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생산역과 생산관계에 따라서 보편적인 발전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는 거야 전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에 따라서 역사는 원시시대 이게 여러분이 지면은 선사시대죠 구석기 신석기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때는 계급이 있나요 차별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죠 그렇죠 인형 생산물이 없잖아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사니까 신석기를 해봤자 초보조 농경이니까 인형 생산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남는 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누는 원시 공산제 사회였지 근데 언제부터 계급이 생기죠 청동기 시대부터 농경이 발전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뭐가 생겨요 인형 생산물이 생기고 그 인형 생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계급이 생기죠 바로 고대 노예제 그리고 나중에 국가가 점점 커지면서 중세에는 국가가 쪼개져 중세 봉건제 자 이러다가 나중에 더 생산력이 발전합니다 자본주의 산업혁명 근대화가 시작이 돼요 이제 경제는 농업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 올라가요? 공업 산업을 중심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 이렇게 일어나면서 발전하는데 근데 근데 잘못 잡았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 산업혁명에 기반한 자본주의 사회가 나오는 거야 근데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잖아 계급이 나눠지고 몇몇 이 소수의 지배자들이 이 경제적인 생산력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이 몇몇 안되는 지주라는 자본가들이 부와 토지 돈과 토지를 독점하고 있잖아 이게 말까지 말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불평등한 이런 경제적인 이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지주 자본가들이 경제적인 이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불평등한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뭐에 의해서 우리 노동자 농민들의 평등을 바라는 우리 노동자 농민들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이 지주랑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질 거고 결국 모두가 평등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가 노동자 농민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무너지고 모든 역사는 노동자 농민이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 것이다 라는 거야 결국에 본인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야 결국 인간의 역사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모두가 평등한 여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라고 역사의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야 전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이론을 왜 끌고 왔을까 우리 어디 주목한 걸까요 그렇죠 그래? 전세계 모든 나라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한 그 보편적 발전 과정을 거친다는 말은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얘기네 결국 우리도 이런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면 우리 역사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중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근대로 갈 거고 여기로 갈 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가 존재함을 중세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서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마르크스가 그랬어요 경제가 모든 걸 움직인다 그래서 하부구조인 경제가 상부구조인 정치 경제 뭐 아니 정치 외교 뭐 전쟁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들 결국에 간단하게 사회경제상학은 우리 역사가 고대에 정치되어 있다는 정체성론을 비판하기 위해 우리 역사가 중세로 발전했음을 우리 역사에 중세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역사도 세계사적인 보편적 발전 과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니 우리도 중세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봅시다 사회경제상학 특징 뭐라고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물사관 역사의 원동력은 뭐다 경제 물질적인 경제적인 생산적과 생산관계로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도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서 세계사적인 보편적 발전 법칙을 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라고 백남은 이분은 우리 역사가 고대 정체되어 있다는 정체성론을 비판하면서 우리 역사가 우리 역사에 뭐가 있다 중세가 있다 우리는 중세로 발전했다 그 말 왜 우리는 보편적 과정을 거치니까 자 그 말은 우리가 스스로 중세로 중세까지 발전했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그렇지 근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를 이분이 쓴 책이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건 뭐 경제 봉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세계사적인 보편적 발전 법칙 이 원시 고대 중세 근대 여기에 따라서 서술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 역사도 다른 나라랑 똑같이 세계사적 발전 과정에 의거해 중세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경제사학을 정체성론도 비판했지만 민족주의사학도 학술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왜? 민족주의사학은 결국 역사 발전적 원동력이 뭐라는 거야 파이팅 스피릿 우리의 혼 우리의 민족 정신 역사의 원동력이라 그러잖아 이거 말하는 거죠 뭔 소리야 역사는 정신이 아니라 경제로 봐야 돼 라고 하는 이런 학술적인 논쟁도 했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증사학 실증사학은 조금 달라요 실증사학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실증이야 말 그대로 우리 역사를 실증 실제로 증명 가능하게 우리가 연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실증을 중시하는 건데 얘는 이런 거야 실증 실제로 증명 가능한 것만 우리 역사로 써야 한다 그 말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실제로 증명 가능한 것만 써라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는 역사를 쓸 때 어떠한 주관 감정도 들어가 만든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진단할 때 어떡해요 폐암 말게요 한 달 남았어요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죠 최장암 사기십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만 따다닥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실증적으로 있는 그대로 주관과 감정을 배제해서 연구 감정을 배제해서 연구해야 되고 마치 뭐처럼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그래서 이런 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이 실증사학분들이 만든 단체가 실증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진단학회야 여기서 만든 책이 진단학보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역사를 지켰느냐 일본의 식민사관 비판할 수 있죠 일본의 식민사관은 지금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잖아 없는 얘기를 지켜내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없는 얘기를 말하느냐 우리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우리 여기서 생각해볼 만한 주제는 역사가 객관적일 수 있을까 역사에 절대적인 보편적인 객관적 가치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적어도 얘들아 그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어떻게 편집할 거냐 그 어떤 팩트 일단 일단 팩트만 써준다고 써보자 그럼 어떤 팩트를 여기에 서술할 것이냐 선정 과정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뺄 거 아니야 어떤 팩트를 여기에 넣을 것이냐 그 팩트의 선정 과정 그리고 그 선정된 팩트들을 어떻게 편집할 것이냐 어떤 팩트를 더 많이 어떤 팩트를 조금 어떤 팩트를 중요한 부분에 편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팩트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편집자의 주관이 나오는 거야 일단 제프린트를 보세요 일본의 식민상한 분량은 요만큼인데 그걸 반대하는 우리 역사를 지키는 움직임은 이만큼의 분량이 있는 거잖아 이걸 통해서 편집자가 아 이걸 더 중시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언론도 그래요 언론에서도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시행했다 라고 나 대통령의 정책의 내용이 헤드라인이랑 글로 나와 근데 바로 그 옆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해 이러고 막 난리날 사진을 실었어 그럼 사람의 구조상 글을 읽고 사진으로 넘어가요 연결되는 거야 마치기 정책을 하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아무튼 실증사학 라는 게 있다 그래서 실증사학은 평가가 좀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우리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려고 노력한 좋은 거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야 그 야 그럼 박은식이랑 신채호는 어 아는 게 없어서 모자라가지고 우리 민족 파이팅 이러면 얘기했냐 아니지 않냐 지금 민족발살 정책이라는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건데 이런 식민지 시기에 객관성을 추구하는 거 이건 결국에 비겁한 거 아니냐 라고 객관성이라는 그 학문의 뒤에 숨는다는 건 좀 비겁한 거 아니냐고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실증사학은 우리 민족 역사를 지키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의 한 갈래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이거 이 진단학회라는 진단학보는 절대로 뭐랑 운동하시면 안 되냐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만든 조선사 편수회 그리고 여기서 만든 조선사 이거랑은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 얘들은 식민사관이고 진단학회 진단학보는 우리 민족문화 수호운동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역사볐 쓰니까 뭐 볼 차례까 언어 볼 차례죠 자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짓밟았을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짓밟 그 말을 이제 빼앗는 건 간단합니다 그 말을 못 쓰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외국어 실력이 왜 이렇게 더디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안 쓰니까 그래 일본이 민족발살 정책 때 어떻게 했죠 일상생활에서 법적으로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켰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학교에서도 4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한국어 과목을 아예 없애버렸죠 한국어 교육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써라 일본어만 써라 이렇게 일본이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일본으로부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얘들아 주의할 점은 우리말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민족발살 정책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꾸준하게 이어져온 흐름이에요 여러분의 흐름을 한번 쫙 정리할게요 우리말을 지키려는 첫 번째 운동은 개양기 사회문화에 나왔어 국문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어요 말 그대로 국문 한자가 아닌 우리의 국문 한글을 연구하자는 단체입니다 이건 언제 만들어졌냐 대한제국 말기 1907년에 만들어집니다 누가 만들었냐 유명한 국어학자인 주시경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자 근데 이걸 내가 왜 얘기하느냐 이 국문연구소 우리의 국문 한글을 연구하기 위한 주시경 선생님이 만든 이 국문연구소에서 주시경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1대 강점기 때 우리말을 우리 조선어를 연구하고 계승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바로 조선어연구회야 이거 조선어연구회는 이 국문연구 주시경이 만든 국문연구소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주시경의 제자들이 우리 조선어를 연구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언제 만들어요? 1921년 20년대 문화통치가 나온 거야 근데 선생님 아니 그럼 주시경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걸 계승한다 그러면 10년대 무단통치 때도 만들어야지 왜 10년대는 안 만들고 20년대는 안 되나요? 10년대는 안 만든 게 아니라 못 만든 거야 왜? 10년대 무슨 통치하고 있죠? 일본이 무단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10년대 일본이 무단 통치를 하고 있잖아 그 무단 통치 시기 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못 만든 거야 근데 20년대는 일본이 문화 통치를 시행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일정 부분 우리 민족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락해 줬잖아 그러니까 문화통치 시기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조선의 연구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분들 어떤 활동했냐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빨간날 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죠 그 한글날을 만드신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당시에 가갸날을 만들어 가갸거겨 그 가갸날이 나중에 한글날이 돼요 여러분 각종 기념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4월 7일 신문의 날 서재필이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한 날 10월 25일 독도의 날 대한제국의 고종왕제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선언하는 대한제국 칭령 제41호를 발표한 날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의 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시작된 날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갸날이 만들어진 10월 9일이 오늘날의 한글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알리기 위한 잡지도 만들어 한글 잡지 이름이 한글이에요 귀엽죠 이런 게 다 이게 문화통치식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우리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조선어 강스페 같은 것도 개최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민족주의 애들이 문맹퇴치운동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맹퇴치운동 때 조선일보가 함께 했잖아 이걸 도와주는 게 조선연구야 왜? 문맹을 퇴치할 거면 우리말을 알릴 거면 그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한 뭐가 필요해? 교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조선일보가 주관한 그 문맹퇴치운동 그 문자보급운동의 교제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3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무슨 정책을 시행하죠? 민족말살 정책을 시행하면서 아예 우리말의 근본 자체를 우리말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런 이런 활동만으로 이런 소소한 이벤트적인 활동으로는 우리말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조선연구의 회원분들이 일본의 민족말살 정책에 맞서서 우리말의 근본을 지켜야겠다 라고 해서 일본의 민족말살 정책에 맞서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30년대 조직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가 30년대 가면은 이 조선어 학회로 업그레이드돼 업그레이드된 거야 업그레이된 거야 민족말살 정책으로부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뭔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어 이거 보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죠 여러분들 뭐가 틀린 거야 맞춤법이 엉망진창이죠 어떻게 고쳐야 돼요 왜 안 돼 이게 맞는 거잖아 그치 음 그래서 어 이게 여기 반대하는 사람 없죠 왜 우리는 지금 모두 통일된 맞춤법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늘 다 같이 쓰는 이 통일된 맞춤법 이걸 만든 분들이 조선어 학회야 이분들이 어 한글 맞춤법을 통일합니다 음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만들고요 또 표준어랑 다투리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외래어 커피 버스 이런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도 이분들이 통일했어요 이분들은 두 가지를 통일한 거야 한글 맞춤법도 통일하고 표준어와 외래어의 표기법도 통일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본이 우리말을 못쓰게 하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우리말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죠 문제죠 어떻게 해야 돼? 기억 속에서 우리말이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일시적으로 기억은 흐릿해질 수 있지만 기록은 불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영구 불멸하게 우리말을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말을 기록한 게 뭐죠? 그게 바로 사전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말을 영구 불멸하게 기록하는 우리말 큰 사전 이라는 걸 만들려고 시도하세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말 큰 사전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사전이야 일단 우리 기억에서 희흑까지 우리나라에 우리의 존재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단어 다 수록하는 건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위를 수록하잖아 그럼 일반적인 사전은 가위 땡땡 하고 뜻 나오잖아 물건을 자를 때 쓰는 도구 근데 우리말 큰 사전은 이렇게 단어와 그 뜻 만 적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가위는 표준어잖아 이 표준어인 가위의 지적별 사투리 조선팔도에서 이 가위를 뭐라 부르냐 경상도는 가세이 전라도는 가사우 함정도는 가우 이런 식으로 표준어에 대한 표준어 단어에 대한 전국팔도 지적별 사투리 쫙 수록해놓고요 동음이 동음이의어 유의어 반의어 같은 우리말을 모두 다 정리해놓은 총정리해놓은 게 우리말 큰사전입니다 거기다 순 우리말까지 자 근데 여러분 이 조선학기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 그리고 모든 단어에 대한 사투리 다 알 수 있나요? 모른단 말이야 이분들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의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받아야겠죠 누구에게? 조선팔도에 살면서 실제로 그 사투리를 쓰는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조선 민중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해요 저희가 이런 사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 여러분의 사투리와 여러분이 쓰는 단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우리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말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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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작전이에요? 우리의 말을 모으겠다는 영화로도 나온 그 말 모으겠다 말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해 전 경상도 사람인데 저는 지역에서 가위를 가세위로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 알고 있는 순우리말이 있나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시나브로 라는 말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조금씩 시나브로 단풍이 들었다 시나브로 석양이 진다 시나브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투리 단어들을 막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말 큰사전이 정말 편찬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모의 작전으로 하지만 이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말모의 작전은 성공할까? 실패할까? 네 실패합니다 누가 방해할까요? 일본이 방해합니다 가만히 내비주지 않죠 일본은 처음에는 이걸 못 건드렸어 왜냐하면 조선화학회는 학술이란체잖아 건들 명분이 없는 거야 근데 명분이 생깁니다 당시 조선화학회 회원분 중에 저처럼 현직 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학교 가서 우리말을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안 되잖아 법적으로 근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야 방과 후에 조선학생들 여학교에서 얘기하셨거든 여중생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아 너흰 조선인이야 너흰 일본말이 아니라 우리말을 써야 돼 하고 막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서 집에 가면서 친구들끼리 맞아 우린 조선인이야 우린 조선말을 써야 돼 하고 대화한 거야 이걸 누가 들은 거야? 일본 경찰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야 이리콤 너 이리로 와봐 너 그 얘기 네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지 너 그 얘기 누가 했니? 하니까 이 학생이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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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했는데요? 하겠죠 이거 어떻게 했을까? 잡아가서 고문합니다 그 어린 여학생을 그래서 여학생이 고문을 어떻게 이겨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교사를 잡아드리고 보니까 조선학회 회원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조선학회는 학술단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조선어 교육을 통해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고 조선의 독립을 깨하는 불혼단체 독립운동단체다 라고 조선학회를 규정을 지어버려 그리고 해체시켜버립니다 회원들은 다 잡아 가둡니다 이때 되게 많은 분들이 고문당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말 큰사전 만약에 진행되고 있던 우리말 큰사전 원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 빼앗아가서 이대로 실패하나 싶었는데 광복 이후에 서울역 창고에서 기적적으로 이 우리말 큰사전 원고가 발견돼요 아니 그 금박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우리말 큰사전 원고를 그 서울로 창고에 숨겨놓았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만든 영화가 바로 말모의 작전이에요 아 그 영화 말모의에요 알고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지 모를 의인이 숨겨놓은 우리말 큰사전 원고를 토대로 광복 이후에 사전이 완성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결국 20년대 조선어 연구회의 활동과 이 30년대 조선어학회 이 둘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게 핵심이야 강연할 한글 잡지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조선어학회 사건 이런 거 구분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뒤에 탐구자료 다 살펴보시고요 다 중요하니까 대표적인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구분하라고 했죠 박은식 한국통사에서 나라가 형체면 역사는 정신이다 우리가 형체는 없었지만 정신을 살아남아라 신채호 조선상고사 역사는 뭐냐 아와 비하이 투쟁이다 백남은 조선사회 경제사 우리 역사도 세계사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다른 나라랑 동일한 발전을 거쳐왔다 우리도 중세가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제가 친절하게 다 해놨고 사진도 실어놓고 다 적어놨으니까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56번 프린트를 통해서 30, 40년대 국내 민족운동이 어떤 식으로 수능 모의고사 한능검에 기출되었는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